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, 연장군 쳐서 이기는 방법인데요. 첫 장이 아주 중요합니다. 과연 어디를 먼저 첫 장을 쳐야 될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첫 장 마장 치면요. 궁이 왼쪽으로 가는 순간에 연장군이 끊어집니다. 한수 장군 치고 끝나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상이 들어가면서 포장을 칩니다. 그러면 이제 궁이 우측으로 피해볼까요? 나오면서 또 장군. 다시 와야죠. 또 들어옵니다. 계속 우측으로 피해보겠습니다. 아 못피하네요. 이제 좌측으로 밖에 못피하네요. 장군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왼쪽으로 밖에 못가는데. 장군. 마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은 외통이 됩니다. 그러면은. 장군. 이번에는 왼쪽으로 피해볼까요? 장군. 피해도 마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. 장군.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할까요? 장군. 이렇게 놓으면 또 돌아가겠는데요. 이번엔 상이 들어가네요. 호호. 그래서 자 이렇게 요 자리가 아주 급소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의 연장군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